시영아 해봐, 시영아 해봐, 시영 씨 한 번 해줘 봐요, 시영 씨 한 번 해줘 봐요. 앉아주지 마, 앉아주지 마. 앉아주지 마, 앉아주지 마. 야 달라! 너 어떻게 해. 야 달라. 어 형, 이거 똥 묻었어요. 어 형. 어 형. 어 형, 이거 똥 묻었어요. 어 형. 이거 뭐야. 어 형, 이거 똥 묻었어요. 어 형. 이거 뭐야. 진짜 똥이야. 진짜 똥 묻었어요. 아 이거 허리에. 그러면 이거는. 야 대박이다. 쉬운 방법. 뒤에서 앉을 때는 이건 정말 쉬운 방법인데. 아 그래요, 앉아봐요 뒤에서. 키가 이렇게 커서. 진짜 꽉 하나 주세요, 못 가게. 잡으려고요. 이렇게. 진짜 할게요, 진짜. 이렇게 잡았다. 이랬을 때 이렇게 힘들잖아요. 그러면은. 이렇게 잡았다. 이랬을 때 이렇게 힘들잖아요. 그러면은. 엉덩이 뒤로 빼잖아요. 빼서 팔만 이렇게 하면. 어. 엉덩이 뒤로 빼잖아요. 빼서 팔만 이렇게 하면. 다리만 넘겨서 멋있다 이거. 되겠네 이거 완전. 선배님이랑 해도 돼요. 저요? 아 될 거예요 이거. 제가. 나를 이렇게 잡았다. 잡으면. 어. 하하하 hoo은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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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대박이다. 너 하면 해 봐 소민아. 너 하면 해 봐 소민아. 너 해 봐. ொ 너 해봐 엉덩이만 뒤로 아냐 아냐 단백 다리 엉덩이만 뒤로 아냐 단백 다리 엉덩이만 뒤로 아냐 단백 다리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래 송인아 왜 나는 안 되지? 아 시영씨 대단하네 아 재밌다 역시 시영씨의 이 열정은 주제로 매일 갈수 많을 업로 pissed его예요 엉덩이를 반하는 넝 엉덩이만 뒤로 이제 pray